엄마를 생각하던 마음이 끔찍했던 아들이 다시 걸을 수 있을까. 엄마는 이렇게라도 바깥세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. 어떤 나랑은 이렇게 따라와서 이렇게 한지 어떤 나랑은 지도 보고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. 죽어도 안 돼. 서서서서서서서서. 이거 앉으면 안 돼. 저기 서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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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없잖아. 아무것도 없네. 앉아보면 안 되지. 너무 머리 깨져본 거야. 오빠 저 사람들 다 걸어 다니잖아. 예쁜이들도 다 걸어다니고 이렇게 참녀도 걸어다녀야 되잖아 때도 다 걸어다니네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다시 건강했던 아들로 되돌아갈 수는 있다면